혼자 살면 결혼한 사람이 부럽고 결혼해서 보면 혼자 있는 게 부럽고 애가 하나면 둘이 있는 게 부럽고 애가 애먹이면 없는 게 부럽고 또 부모가 없으면 또 가끔 부모 있는 집에 가보면 한 집에서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집도 봐주고 애 손자도 봐주고 이렇게 뭐 살림도 좀 맡아 살아주니까 친구가 직장도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거 보면 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? 부럽지? 또 자기가 또 부모 모시고 살면 어때요? 친구 집에 가면 부모 없이 두 직끼리만 단란하게 사는 거 보면 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? 부럽고 끝이 없어요. 괜히 그 남집 아들 둘이고 애들인 거 그거 쳐다보고 또 욕심을 내가지고 아이고 그건 뭐 어려운 일이에요 부러우면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지 돈 올려니까 또 그것도 키울려니까 귀찮고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?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 예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쉽게 결혼하는 거 보면 결혼하는 게 부럽고 또 훌륭한 스님이 혼자 살아가지고 이렇게 또 뭐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나도 혼자 살았으면 쉽고 또 안중근 의사같이 장렬하게 죽은 것도 생각하면 나도 너무 장렬하게 죽고 싶기도 하고 응? 이게 여기 가면 이게 좋고 저 여기 가면 저게 좋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봐야 되냐? 아 마음이라는 게 경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응?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구나 아 이게 죽을 뜻이 어때요? 마음이란 것이 이렇게 경계 따라 부글부글 끓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집착할 바가 못 된다 그때 그때 일어나는 거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마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이 생각 오래 가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마음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품처럼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잡고 움켜쥐고 거기에 거품이 꺼지니까 또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이런다고 해요 옛날에 한 백년 전 사람들이 보면 양식이 없어서 보릿고개 하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작을 하고 이런 때 한 백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가 요새 여러분들 사는 거 보면 세상이 좋아 보일까 안 좋아 보일까? 좋아 보이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아무리 가난해도 못 살겠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백년 전의 노인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사는 걸 보고 다 부러워만 할까 안 그러면 아이고 세상 더럽다 이런 것도 있을까? 세상 말세다 요즘 세상 보고 그때 사람들 와서 좋아만 할까? 말세라는 것도 있을까? 말세라는 것도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부가 헤어지고 예를 든다면 재물을 밝혀가지고 사기치고 사러 올라가려고 험담하고 이런 거 보면 말세라 그럴까 말세라 안 그럴까? 말세라 그래요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세상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백년 전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 보고 아 무슨 걱정 있겠노 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물질을 갖고 지금 죽는다 산다 하고 백년 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우리를 보고 이게 세상 말세구나 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뒤바뀌어 있다 전도몽사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옛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 뭐 지금 연세된 분도 계시는데 옛날 같으면 육심만 살면 잘 살았다 그래요? 못 살았다 그래요? 잘 살았다 그러죠? 육심만 넘어 가지고 뭐 죽을 병이 생겼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심만 넘으면 거작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된다?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 그런데 팔십이 되어도 스무살 먹는 것과 비교해가 내가 다리가 좀 문젠데 눈이 좀 안 보이는데 귀가 좀 안 들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참 나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그때 눈 안 보이면 해결책이 없는데 요즘 안경 끼면 되고 귀 안 들리면 해결책이 없는데 보청기 끼면 되고 그죠? 또 요즘 시골에 가봐도 무릎 아파 가지고 못 걸어 다니니까 뭘 전기 조만한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잘 다니죠 그죠? 휠체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복된 세상에 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난리 피우고 그저 뭐 향수 하나에 막 몇 십만원씩 주고 사고 어? 매니큐어 바르는데 돈 쓰고 이러면 옛날 사람이 볼 때는 미쳤구나 아이고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미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느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야 된다 옛날에는 일곱 여덟 낳아 가지고도 어? 잘 키웠는데 그 어려운 살림에도 그런데 뭐 하나둘 낳아놓고도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어? 물어보면 뭐 밥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내가 가서 보니 밥은 지가 안 하고 밥통이 하고 설거지도 뭐 다 세탁도 다 세탁기 가고 그런데 막 아글 아글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그걸 비교해 보면 앞으로 여기서 어? 딱 방에 들어가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어? 세탁기 생각만 딱 해도 세탁기가 알아서 굴러가고 이래도 불평이 있을까? 없을까? 있어요 그때 가도 또 그건 또 그 마차가 또 불평이 그래서 끝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이런 물질적인 문제로서 끝이 안 납니다 아 그러니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서 이 시대에 뭐 그렇다고 원시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즉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헤어졌으면 아까 얘기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이미 헤어졌어요? 안 헤어졌어요? 이미 헤어졌어요? 그리고 상대가 이미 결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? 신고식을 했든 안 했든 어 근데 거기 가서 물론 뭐 결혼해가 애 낳고 사는 것도 뭐 뺏어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보는 건 뭐 괜찮아 한번 해보든지 그러면 좀 피곤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니까 뭐 딴 남자가 여자가 있더라도 안 돼 어? 애가 있더라도 안 돼 뭐 난 너하고 살 거야 이러면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나를 버리고 나를 낳아놓고 딴 여자를 사귀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좋으면 뭐 그를 괴롭해서라도 납치를 해서라도 어때요?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럴 때는 사랑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응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하는 행동을 가만히 봤을 때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게 크게 본인한테는 고맙다 이거에요 왜? 그 행동이 계속된다 할 때 결혼해서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할 때는 참 잘됐다 깨진 게 그 사람이 참 예의바르다 응 그 정도에서 그렇게 정리해 준 거는 그 사람 나름대로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정은 끊고 그게 좋다